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산병에 시달린 여행자들은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는다. 고산병.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이다. 극심한 두통과 구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체력 소모가 많은 여행자는 특히 호흡을 자주 깊게 해야 한다고 한다. 체력 소모가 많은 여행자들에게 한다고 한다. 우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